자, 우리 박미 씨 모셨는데요. 박미 씨 하면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전문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제가 책이 종잣돈 700만 원, 200억 만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그러니까. 그건 달성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0억은 달성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타이틀이 붙는 거는 매스컴 플레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정말 정직한 것도 있지만 가짜가 또 반인 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 좀 격하게 붙어 있었던 건 사실여서 제가 굉장히 한국을 떠난 것도 그런 듣기 싫은 타이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산 다 합치면 200억 넘으실 거. 아니, 솔직히. 액수에 치중을 해. 어쨌든 먹구를. 아니,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액수에 치중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그게 있어요. 그냥 먹고는 제가 살고요. 제가 이렇게 쟤들을 대한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방송 안 해도 먹고 사는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굴복해서 자리 하나 받으려고 돈 좀 벌려고 그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간신같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노후 대책은 마련해놨다. 마련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만 마련해놓지 말고 이제 우리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팁을 좀 우리 이봉규TV 독자들한테 팁을 좀 주셔야 돼요. 부동산이 지금 무작위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더 오릅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팁을 좀 주세요. 혼자만 벌지 마시고 아니, 이봉규 프로에 나가서 전 경제 얘기 지금 아니, 아니, 팁을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제 프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쪽 부동산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 말하자면 아무거나 갖다 주워 박아서 얘기를 하면 쉽지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계신 분 집을 가지고 계신 분 20억, 30억, 40억, 50억,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니까 종류도 다 다르고 외곽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또 다른 작전을 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핵 중심에 대해 집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강남 강남 3주 강북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동부, 이천동 이런 용산이라든가 그렇죠. 유앤빌리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그 옆에 무슨 뭐 서울역에 있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핫한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그거부터 하나 짚어주세요. 이거 지금 한 시간을 얘기해도 힘들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드리는 대충 아니 대충 얘기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외곽에 가지고 계셨던 추세로만도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목격한 그대로 노원구나 그 근처 태능인이 뭐니 하는데 1억 5천 2억 했던 집들이 지금 5억 됐잖아요. 그리고 8억 9억 했던 핵심 강남은 20억이 됐고 한 7, 8억 했던 자의 아파트 삼성동께 지금 한 20억 가니까 그러니까 27평이 아 참 부자하게 올린 거야 따불이 올랐어 따불이 100% 따불이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또 올르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배 4배 올랐잖아요. 그거는 조금 뻥이 심하고요. 3배 4배 하면 10액이면 50억인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뻥이 심하고. 따불은 됐어요.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50억이 된 건 사실이에요. 따불은 됐어요. 그럼 더 오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지금 정답을 못 드려요. 이 정권에서 묶어놓은 거는 지금 수익과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누가 오든 와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집들을 지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요는 막 그냥 뭘 사려고 그러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만 50만 분 또 6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집들을 분양을 한다는데 우리 알지만 강남의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나 그 아파트에 올라가 있는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40만 정도 돼요. 그 40만이 얼마나 걸렸어요. 28년 걸렸어요. 40만 세다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28년 걸렸는데 지금 40만 100만을 이재명이는 200만? 1월 황당 무기한 얘기를 하니까 서민들하고 국민들은 어때요? 그냥 살기 바쁘니까 맞나 보다. 조금 있으면 많이 짓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저는 핵심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의향이 없고요. 택스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20억 벌었으면 양도세 말하는 거죠? 양도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7월 9월 보유세 내고 12월에 종부세 내잖아요. 통틀어서 보유세. 그거가 이제 수천만 원. 또는 1가구 2주택의 강남이면 1억 이상. 그런데도 팔지 않겠다. 왜? 팔아봤자 20억 남겨서 10억 내고. 양도세로 다 뜯기니까. 아니 무조건 양대세로만 뜯기는 것보다는 10억 내고 나 같으면 10억 권지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얘기해 드렸죠 이제. 어떤 준비 그러니까. 다음 거 할 거 준비를 해야죠. 아 다음 거 할 거. 부동산은 그리고 팔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사야 되지. 야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대부분 이렇게 모르니까 돈을 못 벌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 팔구는 좀 쉬어져요. 쉬어가야죠. 아 쉬는 타임이구나.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의 정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들 아마 나와도 아마도 연습들을 다 하고 나와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데 저는 거의 다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긴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펼쳐진 한국의 경제 붕괴가 저는 미국과 함께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 예측이 맞았으면 여기다 좀 드리고 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은 뭐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더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렇지. 누구도 뭐 오를 거예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 내리는 데 있고 또 올리는 데 있고. 여기 와서 했겠죠. 핵심 지역들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40년 강남 압구정 청담동 쪽 살고 있는데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부시고 짓는 데만 10년 더 걸려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군요. 능력이 되시고 비싸게 사서도 10년, 15년 기다리실 거면 강남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한 40년 된 아파트 농물 나오는데 그런 데서 또 기다리면서 이사 다니면서 그리고 나이에 맞춰서도 집이 또 다 틀려요. 그러면 이제 나이에 맞춰서 60대는 제가 60대라서 60대는 어떻게 해야 돼? 60대인데 강남 들어와서 15년 기다리면 75살이네요. 자식 주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막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행복한 거 행복한 거 나 같으면 그렇게 찾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좀 늦었지만 만일에 이재명이가 된다면 해외에 가지고 들어가는 딸 나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요정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되면 바깥으로도 못 당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고요.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급격히 올라갔죠. 그렇죠. 제가 1,100원 밑에 때부터 수도 없이 재테크 구성 중에 3,3 전법을 가지고 있다면 달러에 집중을 해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게 좀 달러 쌌을 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벌었을 텐데 지금 이미 달러가 많이 조금 벌은 건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앞서가는 재테크고요. 그건 사실 그런데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10만 불이면 100원이 올랐으면 천만 원이에요. 아유 모르셨어요? 아 그러네 간단하지는 않네 이게 50만 불이면 100원 올랐으면 5천만 원이에요. 간단하지는 않네. 야 이게 환율이란 게 이게 간단하지는 않네. 환율이 굉장히 무서운 돈이고요. 무서운 돈이네. 환율 때문에 베네주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모든 나라의 중동도 마찬가지고 달러 북한도 마찬가지고 달러가 규정이 안 되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IMF 왔을 때 얼마 올랐어요? 기억나세요? 엄청났죠. 2100원까지 올랐잖아요. 2100원까지. 그걸 못 잡으니까 IMF 잡지를 못하면서 우리가 계속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3000원까지 갈 뻔했죠. 그런데 이제 전부 꼬랑지 내리고 김영산미부터 이렇게 외교부 장관도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환율을 잡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환율이라는 거는 미국 통화는 기축 통화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할수록 원화 대비 달러가 달러가 환율이 센 거 세지는 거죠. 우리가 안정되면 달러가 약화되는 거고 똑같겠죠. 한 1000원 라인에 있는 것이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 없이 제가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1000원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 1000원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항상 우리는 북한과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수도 없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다시 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또 만만한 그런 또 나라가 없잖아요. 중동도 그렇고 지금 남미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미보기에는 단발로 치고 빠지기에는 한국이 좋았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빨 쪽으로 가고 있는 이거야 돼요. 그리고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자주 국방 얘기하고 앉아있고 대통령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외국인들이 뭐 하나가 딱 해가지고 평화협정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월남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빠지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이 떠나요. 그리고 돈도 많이 빼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아는 애들 다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0월쯤에 떠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와이? 네. 네가 가라 하와이네. 하와이는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는 추세입니까? 내리는 하와이는 설명이 한 시간이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대충적으로 내려가진 않죠. 내려가진 않죠. 왜냐하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투자처가 하와이이기도 하고 물론 살고 싶은 곳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안정된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천국이 하와이다. 어딜 가보시면 알죠. 괌 사이판 발리 다 바하마 다 가보지 않으셨어요? 다 가봐도 하와이만한 데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하와이의 모방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렇죠. 노래로 말하면 모창.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거를 하와이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큰 버전이 있다면 그것들은 뭐 그런 나라들은 요만큼 샵도 몇 개 있고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가 우리 같이 투자하고 거기서 막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쇼핑할 때도 기껏 해봤자 손가락이 몇 군데 그리고 뭐 바다 나와봤자 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딱 눈에 몇 군데만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방범이야 빅 아일랜드도 있고 마유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그 옆에 이란 이라크 뭐 제벌드 맞죠 사우디 쿠웨이트 뭐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전부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세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리니까 거긴 내려갈 일이 없겠네.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와이에 투자하는 것도 하와이가 천차만배예요. 집이 거기서도 굉장히 싼 집 비싼 데가 있고 아주 또 이건희 회장이 있었던 집이 이제 최고 부촌 어디에요? 거기가 근데 그분이 풍수가 안 좋아하는지 사시자마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카알라죠. 카알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미 씨하고 이거 뭐 시간이 또 이제 조만간에 또 모셔서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아니요 돈 벌게 해줘야 돼 우리 구독자들 집중적으로 아니 근데 이봉규 TV에서 우리 박미 TV하고 좀 안 맞나 봐. 왜 안 맞나요? 여기는 구독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거의 안 왔어요. 아니 뭔 얘기해 박미 TV로 이제 가지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지금 실장도 와 있잖아 우리 지금 돈 됐니 안 됐니? 도움돼요. 어? 도움돼요. 안 도움돼요. 여러분들 박미 TV 많은 관심 제가 이봉규 TV에서 좀 많이 넘어오면 좀 자주 와서 네 알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 건방지게 말씀 지긴 좀 그렇고 언제든 좋은 해법을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중원료인 국내사농삼과 보원료로 옥타 구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파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보원료를 이 한 알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기능은 감사드립니다.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